이번에는 연산장치 인데요 첫 번째로 가산기 우리가 애더라고 하는데 add 가 더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가산 더하다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이진수의 덧셈을 수행하는 해로다 가산기 그 다음에 보수기 라는게 있는데요 이 보수기는 뭐냐면 컴퓨터에는 더해주는 방금 전에 배운 가산 더해주는 건 있는데 빼주는 감산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한 다음에 가산을 하게 되면 뺄셈의 결과가 돼요 그래서 보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수기 보수로 바꿔주는 해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산기 어큐믈레이터 인데 이 어큐믈레이터를 줄여서 우리가 acc 또는 ac 라고도 부르는데 어큐믈레이터는 뭐 이렇게 착착 쌓아 놓는 거에요 그래서 누산기라고 합니다 누산 계산의 중간결과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 레이스터 누적시키는 거 그래서 누산기라고 하는 거에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매우 중요해요 누산기 acc 이거 모르면 acc 나옵니다 정말 누산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스터 말 그대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이스터 데이터 레이스터죠 연산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이스터 데이터 레이스터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상태 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psw 라 그래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고 스태터스 스태터스가 상태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상태를 기억하는 워드 줄여서 psw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처리 장치의 상태 스태터스 정보를 저장하는 그래 놓고 상태 레지스터 상태가 아까 영어로 스태터스 그래서 스태터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에요 cpu의 상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psw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다음은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연산 논리연산 관계 그 다음에 shift 이동연산 등이 있다 맞는 거고요 산술 논리 관계 이동 두 번째 연산장치에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해주는 당연히 보수로 변환해주는 해로니까 보수기죠 보수기와 이진수 덧셈을 하는 가상기 덧셈 add 더하다 가상기가 있다 맞는 거고요 세 번째 누산기 accumulator 줄여서 acc 또는 ac 누산기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이다 1번 2번 3번 다 맞는 거고요 네 번째 연산장치에는 다음번 연산에 필요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어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산장치에는 이름은 틀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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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